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좋은 공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원숭이입니다. 원숭이띠. 원숭이를 보면 좀 사교적이죠. 깨가 많고, 재능도 많고, 재치도 많고. 눈숭이도 좋고, 뭉치가 빠르기도 하고. 네. 다 좋죠. 근데 또 잔머리가 좀 잘 돌아가죠. 네.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려 그룹띠이기도 하죠. 네. 이제 용통성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. 네. 이제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. 그리고 또 실정도 잘 느끼고. 변덕스러움도 있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면 진작하게 오래 하지는 못한다 그래요. 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숭이띠은 참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좀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. 네. 이제 좀 낙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또 외로움을 또 타기도 하네요. 네. 이제 잘 맞는 띠를 볼게요. 잘 맞는 띠는 용띠와 지띠입니다. 용띠는 이제 용은 마음이 좀 너그럽죠. 네. 그리고 좀 이외 폭이 좀 넓어요. 네. 그래서 원숭이가 좀 변덕스럽긴 해도 좀 장난기가 좀 있고 해도 그걸 성격을 잘 받아준다고 그래요. 네. 이제 원숭이가 자신의 이익을 좀 차리려고 장기를 부리고 이렇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 또한 용은 먼저 미리 알아차린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고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원숭이는 용을 매우 흥미있게 생각한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네.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다툼이 없고 그리고 또 연인관계에서도 또 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잘 이제 맞게 인연을 이어간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지띠를 볼게요. 지띠는 좀 세심한 성격이고 또 자유분방한 원숭이와 만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세심한 지. 자유분방한 원숭이.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면을 좀 채워주는 상호보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원숭이와 원숭이끼리끼리 만난다. 그러면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또 좀 신나게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. 네.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치 자기를 보는 듯이 같이 흉내 내고 서로 까불고 논다 그러네요. 네. 서로가 이제 닮아가면서 이제 한 끼씩 낸다 그래요. 이제 결혼 상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동료나 또 사업 파트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결혼 상대자로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안 맞는 딜을 볼게요. 자 범띠 토끼띠 닭띠. 범은 이제 호랑이하고 원숭이는 이렇게 3층에 드는 관계입니다. 좀 매사에 진지하고 좀 신중하죠 호랑이가. 그리고 이제 원숭이는 장난기가 많고 진진성이 없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범위 원숭이를 좀 하찮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. 아. 좀 우습고 하찮다. 네. 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둘의 조합은 안 맞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다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둘의 관계가 호전될 수가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둘이는 안 맞다. 네. 그리고 이제 토끼띠. 토끼띠는 이제 원진 관계예요. 네.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. 네.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진거진거라고. 네. 그래서 토끼는 좀 성격이 좀 차분하고 아. 원숭이는 좀 흥미가 많고 장난기가 많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토끼는 좀 성격이 차분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막 이렇게 막 이제 까불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. 아. 정신없어. 아 우리 할머니들 어린애들 막 좋다고도 막 까불고 놀고 보면은 아 정신없어. 저기 가서 놀아 하는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둘이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서로의 또 이제 이해하는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서로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닭띠를 볼게요. 어 원숭이하고 닭띠는 이제 뭐 서로가 서로의 성격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닭띠하고 원숭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. 어. 어. 근데 또 또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. 네. 하. 그래서 이제 원숭이 이제 닭이 원숭이를 보면 좀 안이 꼽고 좀 좀 말이 되나 안이 꼽다는 말이 해서 이제 시비를 좀 잘 걸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어울리기가 힘든 타입이죠. 네. 근데 우리 이제 인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서로 서로가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띠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. 네. 이제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안 좋다고 나와도 네. 제 주위 둘러보면 원숭이가 나름대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굳이 꼭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부 대개월이라서 원숭이 남자 그리고 이제 6,7월생의 여자분. 네. 좀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. 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ну 아 으 으 으 으 으 으 è 한글자막 by 한효정